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위세의 혈통에 나셨고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루보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미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로마서와 함께하는 이 사순절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34일 동안 로마서를 함께 연구하고 또 여러분 각자가 집에서 이 로마서 말씀을 필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위대한 책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역사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받았던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누군가가 읽는 소리를 듣고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회심에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게 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원래는 카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 보금을 재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천년 동안 부패했던 영적 암흑기의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 개신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게 됩니다 18세기 기독교 정통주의 안에서 완전히 잠들어 있던 영국 교회를 깨웠던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도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평신도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국 전체를 깨우는 대각성 대부응의 운동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20세기 유럽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정복을 당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칼바르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칼바르트 는 어느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 주석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작품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던져진 폭탄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하던 유럽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는 위대한 말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는요 시대시대마다 역사를 바꾸고 개인의 삶을 바꾸고 한 국가를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페너와 같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그 로마서를 필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왜 로마서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로마서 안에는 다른 서신서와 달리 보금이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보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다른 서신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보금을 충분히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가 쓰여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자생한 교회입니다 스스로 보금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보금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다른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보금의 광대한 깊이 있는 체계적인 서술과 진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보금 전하기를 원하는 거라 여러분 보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보금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금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더 깊이 더 펑성이 더 체계적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보금을 깨닫고 이 보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이 사순질기한 동안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죄롬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보금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적용점이 시작하는 로마서 12장까지 보금이라는 교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 중에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보금의 교리를 단 두 구절로 압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을 다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보금의 전체적인 윤곽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금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보금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보금을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에는 보금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보금이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과 조롱의 대상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계는 철학을 사랑했던 헬라인들과 로마인들과 힘과 기적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의 세계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철학을 사랑했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보금은 그들의 지성에 어떤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보금은 철학이 아니니까 사상이 아니니까 그들이 보금을 접할 때 헬라인들 철학을 사랑했던 헬라인들은 보금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겼죠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꺼리 끼는 것으로 여겼어요 반면에 힘과 기적과 능력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힘없이 죽었던 나사렛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금을 전했던 바울을 너무나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보금을 전하려고 할 때 로마의 거대한 제국 앞에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보금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로마는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이란 것은 군사의 힘만이 아닙니다 도로와 법과 철학과 문명이 꽃을 피워 로마의 시민들에게 지상천국을 약속했던 나라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위대한 문명을 꽃피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려 했던 보금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여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부끄러워했던 그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금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것을 헬라우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력이죠 그러니까 보금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이나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금만을 자랑하십니까? 보금만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붙들고 외치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입니다 여러분 대선이 되면 각 후보들마다 우리나라와 개인의 삶에 행복을 주겠다는 공약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치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 삶에 궁극적 희망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무관신하면 안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고 할 수만 있다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정치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정치를 대해선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정치 세력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인간의 삶의 역사의 궁극적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복음이 그분의 은혜가 이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자랑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와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이와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은 분리하여 따로 떼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의 꿈과 야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인생 자체가 복음을 이와여 하나님 앞에 따로 구분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평생을 이 복음을 이와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을 이와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복음을 위해 혼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직업을 갖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목사와 성교사만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는 달란트마가 있다면 음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기업가라면 기업가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듯이 있는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요하여 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업을 주신 까닭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자신을 빛내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자아실현의 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해요 vocation job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단어는 vocation인데 이 단어는 소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천직이라는 뜻이죠 하늘이 주신 업이라는 겁니다 소명이죠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vocal, voice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calling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voice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우리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직업의 자리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탓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게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는 성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분들만 성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있는 주부든지 내가 속한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성교사로 그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랍고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이 사순절 기한 동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말씀과 절제와 나눔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이 정말 내 삶에 현존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신실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이와여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하라 하나님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나누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